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죠. 우리 증시가 2500포인트를 탈환을 했어요.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7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또 기관이 오늘 매수를 하면서 10거래일 만에 2500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지수가 계속 2400원대에서 머무르던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반등의 시작이 아닌가 또 그런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른 것보다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약세를 보였는데 서서히 후반에 들어올수록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무려 5468억을 매수를 했죠. 지금 7일 연속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죠. 기관이 오늘 2149억의 매수 개인들이 무려 7200억씩이나 매도를 했지만 지수가 0.89% 상승 2500.65로 마감을 했죠. 지금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그러면서 결국은 지수가 2.16%나 하락을 했어요. 하락폭이 좀 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이 오늘 5183억을 매도했네. 5185억이네.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1.36%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49%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4.43% 플러스 기아가 플러스 5.83%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2.55% LG화학이 2% 그리고 삼성STI가 5.13% 그래서 따라서 오늘은 지금 SK하이닉스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하락을 한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무려 1.36%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가 헬스케어죠. 이쪽에서 또 이렇게 상승을 끌고 왔고 그리고 또 자동차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나타냈다 이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오늘 증시는 반도체 상승 그리고 또 바이오주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3개 섹터가 끌어올리면서 결국은 지수를 0.89%나 끌어올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보면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상승을 했다. 1월달에 한마디로 말해서 급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급락 이유가 바로 몇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가 연준에서 조기금리. 이나가 이게 여기서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결국은 주가가 하락을 했고 두 번째가 기업 실적이죠. 의외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쭉 땡겨 올렸는데 이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의 어닝 쇼크 이런 기업 실적 악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증시가 이제는 2500포인트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1월달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밸류에이션 이것이 상당히 여기에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가치가 주가 대비 이렇게 낮아진 상황이라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것이 줄어들면서 언제든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반도체. 반도체 주들도 이렇게 비록 실적이 악화돼서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지만 미국에서의 바로 우리가 엔비디아라든가 대만의 TSMC 그리고 인텔이라든가 그리고 또 AMD 이러한 반도체 관련 주들이 실적을 호실적을 나타내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의외로 여기에서 보면 4.4분기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죠. 예상은 적자로 했는데 흑자로 전환되면서 반도체가 이제 서서히 희망이 보이는구나. 거기에다가 또 메모리 쪽에서 시장이 회복돼 가는 과정.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대북 리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대만 이렇게 계속 진행됐는데 이게 조금 좀 수그러들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처음에는 제가 그랬죠. 단기적으로는 쇼크가 오지만 이거 계속 듣다 보면 만성이 돼요. 사람들이 서서히 잊어가면서 기억 속에서 둔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또 완화돼 가는 그러한 상황. 거기에다가 외국인의 매수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환율도 또한 우호적인 상황이에요. 올라가지 않아요. 환율이 지금 보면 1335.70을 기록을 하고 선 400까지 올라갈 그러한 기세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일단 환율 쪽에서도 조금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이러한 상황이라다 보니까 코스피가 이제 서서히 반등이 시작을 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5,468억을 매수를 했는데 주로 또 어떤 쪽을 매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금액이 5,000억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기전자 2,183억에 매수를 했어요. 운수장비, 자동차, 자동차, 현대차, 기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올랐고.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 1,000억씩이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화학이라든가 기계 전반적으로 다 매수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기관에서는 2,149억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전기전자에서는 매도가 1,460억. 금융 쪽에 매수가 좀 많네요. 그리고 화학이라든가 또 유통 그리고 또 전기가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업종을 보니까 지금 오늘 많이 올라간 게 전기가스 유틸리티가 4.94%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유통 3.85% 보면 이마트라든가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3.85% 그리고 또 보험 쪽이 3.46%나 상승을 했고 오늘 전기전자 삼성전자는 상승을 했지만 하이닉스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0.36% 그리고 철강금속이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가면서 2.37% 이렇게 상승을 했죠. 자,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1.36%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차트를 보면 이제 서서히 또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무려 287만 9천주 엄청나죠. 이렇게 외국계 창구에서 1,135만 4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 금요일 날이죠. 193만 7천주 그리고 또 25일 날 93만 2천주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쏠렸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6거래일 동안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이게 매수한 금액이 1조 6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 오늘 빼고 이렇게 6거래일 동안에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약 한 8천억 정도 이상을 어디예요? 삼성전자 쪽으로 이쪽으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바로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된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쪽에 이렇게 매수를 하고 개인들은 에코프로를 매도를 하면서 에코프로에서 탈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따 코스닥 설명을 할 때 또 에코프로에 이렇게 외국인들 개인들의 매도가 쏟아지면서 결국은 오늘 하락폭이 좀 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코스피 쪽에서 오늘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 지주사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저평가 지주사들. 지금 보면 저평가 지주사 이러면 삼성물산이라든가 그리고 금오석유라든가 태광산업, 롯데쇼핑, 이마트, 현대백화점, 한화 이런 지주사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그러면 PER, 여러분들이 PER 이게 알죠. PER, 이것이 PER이 아니라 PBR, 주가순자산비율. PBR, 청산비율이라고도 얘기하죠. PBR이 1 이하, 소위 말해서 청산가치보다도 낮은 이러한 주 위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24%나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서 태광 같은데 태광도 17.42%나 상승을 했네요. 17.42% 다 이게 PBR, 주가순자산비율이 1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주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갑자기 지주사들이 올라갔나. 이게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 이런 천명을 했죠. 그런 여파 때문에 PBR, 주가순자산비율이 1 미만인 수의 말해서 우리가 저평가 위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간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쪽에서 한번 또 보자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에코프로, BM이 6.97% 하락을 했죠. 에코프로가 2.80%나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에코프로 모티어리얼스도 상당히 하락폭이 셌어요.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개인들은 에코프로에서 탈출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 현실 그대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 오늘 보면 코스닥 쪽에서는 엔케미 25% 상승을 했고. 그리고 시젠, 시젠이 모처럼 나오죠. 우리가 이게 보면 코로나 때 이때 상당히 시젠이 많이 올라갔죠. 22% 진단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니까 HLB 생명과학이 12.15%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반면에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약세를 보였고. HPSP가 2.3% 하락을 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68% 하락. 그리고 또 JYP가 5.86, 신성 델타테크가 7.82. 전반적으로 LS 모테리얼스가 9%. SM, 우리가 케잎에서 엔터주죠. SM도 5.33%나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때문에 무려 2.16%를 여기에서 하락하면서 보면 오래 들어와서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오늘은 완전히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들 이렇게 전반적으로 코스피 위주로 올랐어요. 지금 오늘 특히 거래대금 쪽에서 보니까 코스닥은 13조 1천억이에요. 거래대금이.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8조 9천억이야. 그러니까 코스피는 별로 그렇게 거래를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의 비중이 60%예요. 그리고 나머지 40%가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코스탁은 개인의 비중이 80%예요. 20%가 외국인하고 기관의 비중인데 지금 코스탁 쪽에서는 이렇게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무려 이렇게 10조 이상 거래대금이 있는 반면에 코스피 쪽에서는 이렇게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대금 이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8조 9천억밖에 거래대금은 바짝 마른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게 추가로 상승하려면 아무래도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여기에서 터져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관망장세를 이렇게 좀 보이면서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달라도 오늘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요즘은 크질 않습니다. 오늘 0.60전이죠. 60전 플러스 마이너스고 지난 금요일 날 50전 플러스 이런 상황에. 그래서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한데 서서히 일단은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2,500선을 넘었다는 게 의의가 있죠. 이게 이제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또 개인 초대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매도를 하면서 차익실현. 이게 반등이 나오니까 무섭죠. 뭐 계속 내려왔다가.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동안의 낙폭 과대주 위주로 이쪽에 차익실현에 가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일단 미국 증시 한번 다시 살펴보고 미국의 선물지수라든가 또 유럽 증시 한번 보죠.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보면 혼조세 마감을 했죠. 다우지수는 플러스 0.16%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하고 S&P500은 마이너스 0.36, 마이너스 0.07%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S&P500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 약세를 보이면서 차익실현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특히 S&P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에 1% 이상 올랐고 다우지수도 보니까 0.7%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대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전체가 올라갔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미국에서의 경제지표 발표. 이 경제지표가 보면 우리가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 PC라고 하는데 이거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가 말이에요. 12월 달 이게 보니까 2.6% 상승에 그쳤어요. 이게 지금 보면 2021년 이후에 3년 이래 최저의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2%대, 2.6%면 2%대죠. 연준에서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물가 상승률은 2%예요. 그러니까 2% 속에 지금 들어왔어요. 특히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면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 이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라는 것은 개인 물가지수에서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뺀 거예요. 이것도 지금 2.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3년 이래 처음으로 2%에 들어왔어요. 이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5%까지 막 올라가셨죠. 이 2.9% 오니까 연준의 목표치인 2%로 여기에서. 이제 2.9% 계속 내려오면 2%가 되겠죠. 여기까지 내려온 데는 불과 멀지 않았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2%의 연준에서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아마 도달하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것보다도 기업 실적. 기업 실적 발표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있어요. fomc 회의에서 과연 여기에서 금리. 지금 이번에는 아마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지만 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진행될까. 이런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3월 정도면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뒤를 밀러줬어요. 5월에서 한 6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 왜? 워낙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에서 굳이 경기도 좋고 고금리 상황에서 이런데 미리 금리 인하를 시킬 필요가 있냐. 소위 말해서 그럴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5, 6월을 보는 것은 계속 고금리로 이어가면 경기 침체가 이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경기 침체. 이게 결국은 하드랜딩. 우리가 경착륙이라고 얘기하죠. 경착륙보다도 소프트랜딩, 연착륙을 여기에서 유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5, 6월 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조금 더 혼조세를 보였는데 오늘 지금 유럽 증시가 시작을 했어요. 한번 보죠. 유럽 증시를 보니까 독일이 지금 마이너스 0.51%, 마이너스죠. 영국이 플러스 0.13%, 프랑스가 0.03%, 강보압. 하나는 약세, 그리고 둘은 강보압. 유로스타고십이 마이너스 0.11%. 예를 들면 반마디로 말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네덜란드, 플러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다 마이너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 증시는 그냥 혼조세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의 선물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약세를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다우 선물이 0.1% 약세, 그리고 또 S&P500이 0.01% 약세. 반면에 나스닥은 0.16%,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증시도 혼조세, 미국의 선물지수도 혼조세. 그러면 일단 미국 증시, 이렇게 새벽에 아마 조금 좀 마찬가지로 혼조세, 그런 마감을 하지 않겠냐. 그렇다고 급격한 상승이라든가 또 급격한 하락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의의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를 하면서 주로 반도체 관련주로 매수하고 있다 그랬어요. 삼성전자, 이쪽에 지금 집중. 지난주 보면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번에도 삼성전자 쪽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반도체 관련주, 2차전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잊으세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2차전지가 반등이 나오려면. 왜 2차전지는 아무래도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겠죠. 그런데 전기차 업체들이 BYD라든가 또 이렇게 해서 테슬라, BYD가 테슬라를 넘기는 판매량에 있어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시작이 되고 그 가격 경쟁이 시작이 되면 또 가격 인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2차전지 업체들에 대해서 가격 인하 압박이 또 들어오면서 거기에다가 리툼 가격들 급락을 하면서 계속 실적 악화가 예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는 반도체라고 명심하시고 그리고 제가 장중에 계속 무료로 유튜브에서 리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리딩을 잘 따라하면 이렇게 한 달에 월 천만 원 이상, 이렇게 1,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한 500에서 1,000만 원은 어렵지 않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9,600만 원을 매수해가지고 수익금만 2억 4,300이에요. 252% 이렇게 장기 투자 종목 이런 것을 고르는 방법 이런 것을 또 얘기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셔서 잘 따라 배우세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되느냐? 먼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에 카페가 링크가 돼 있어요. 이 카페는 링크를 타고 무조건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느 책에서나 볼 수 없는 그런 매매 기법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링크하고 들어오면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다음에 카페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가입을 먼저 하시고 나서 카페 활동을 조금만 하면 들어오자마자 볼 수는 없어요.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소위 말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만이 열려요. 여기 보면 천년하랑님의 매매 기법, 황고수의 매매 기법 이렇게 있는데 두 분 다 지금 세상을 뜨고 안 계시지만 특히 천년하랑님의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천년하랑님은 85세 이렇게 영면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3, 4개월 전까지 매매를 하시면서 투자금 1억 가지고 한 달에 월평균 1천만 원에서 3, 4천만 원씩 꾸준히 수익을 내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 정도로 수익을 내셨어요. 이렇게 1억 가지고 매매를 하셨는데 이렇게 1억을 가지고 수익금을 3,700만 원을 내셨어요. 수익률이 무려 35%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1억 중에서 3,800만 원만 한 달 동안에 매매를 했는데 수익금이 1,400만 원이에요. 수익률이 37%. 이것도 또 역시 이게 보면 7,200만 원 매매를 하셨는데 수익금이 1,100만 원, 15%. 그러니까 평균 15에서 30%만. 그러니까 1억 가지고 1,000만 원에서 3, 4천만 원씩 꾸준하게 수익을 내셨어요. 그런 매매 기법을 여기다 정리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실전 재테크, 초보도 잘 알 수 있는 필수 지식 및 공부 방법. 여기서 여러분들이 글을 쭉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글이 상당히 많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라 그러면 실제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고 또 공부하면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들도 마우스 하나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 장중 내내 여러분들이 오시면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공짜죠. 유료 가입해라, 돈 내라, 회비 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유료방송하는데, 유료방송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신 들 많을 거예요. 유료리딩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 한 달에 88만 원에서 아마 110만 원의 회비를 내야 될 거예요. 유료리딩하는 데가 경제TV,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국경제TV라든가, 그리고 또 매일경제TV, 이토마토, 그리고 MTN 이런데, 이런 데서 매일경제TV, 이런 데서 유료방송을 하는데,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하고 SBS, CNBC, 여기에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 88만 원의 회비를 방송국에다가 결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무료.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로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88만 원씩 내야 되는 이런 방송을 무료해요. 잘 따라 들으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은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와서 이 종목 사세요, 저 종목 사세요, 그런 위주의 방송보다는 수익을 알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라든가, 그 고른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림으로써,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고기 잡는 법이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유료 방송하는 데서 가서 이렇게 88만 원에서 110만 원의 회비를 내고 방송을 듣는다. 그러면 거기 가면 100%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종목 추천을 하루에 두세 개씩 막 하는데, 이게 수익 안 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회비 내고 돈 잃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럼 수익을 낳으려고 하면 남의 말 들어가지고, 남이 추천해 주는 거 사들고 앉아가지고, 그게 수익이 안 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만의 여기에서 매매 원칙,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매매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수익을 내지, 남이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런다고 수익 절대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만의 원칙이나 기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게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료 리딩을 따라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공부 안 하고, 와서 그냥 종목이나 하나 얻어갈까, 그냥 이렇게 무료 방송 들으면서 이러면 오히려 손실이 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41가지가 있어요. 이거 한 10번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항상 공부, 공부해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해요, 돈. 돈 벌라고. 그러면 이게 공부를 해야지 돈을 버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할 회사의 재무제표, 재무상태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차트, 주가 흐름이죠. 이런 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목 추천이나 받고 이런 식으로 종목 가지고 있으면 100점 100패입니다. 아셨죠? 실제 주식 투자에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5%, 이분들은 수익이 나요. 나머지 95%, 이분들은 결국은 손실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돈 다 잃고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 이 5%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제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를 들고 한 손에는 차트. 들고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투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소위 말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매수, 매도, 시점. 이거를 잘 잡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제가 여기에서 추세 매매.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잘 따라하면 여러분들 한 달에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수익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 낸 것 중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를 사두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해서 돈 벌고 매매해서 돈 벌고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셨죠? 와서 잘 배우세요. 그리고 이거는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대로만 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들어옵니다. 여기서 첫째 종목 개수를 3개 이내로 해라. 어떤 분들은 종목 개수를 30개, 50개, 100개 이렇게 사는데 이거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목을 동양, 구걸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사면 안 돼요. 뭘 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종목을 딱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세 종목. 세 종목을 딱 사니까 공부해가지고 1억 가지고 세 종목 사니까 2,200만 원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절대 이렇게 종목 개수 늘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주식을 살 때도 이렇게 하락하는 거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바닥 짓고 올라가다가 눌러줬을 때 눌림목에 사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CCI라든가 그리고 또 RSI라든가 엠빌롭이라든가 이러한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을 잡고 그리고 이것도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그 사이에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눠서 분할 매도하고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하고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월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암기하기 좋게 노래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 번 들어보고 다운받아가지고 달달 외우세요. 여기에 지금 보면 한 번 들어보세요. 릴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가면 있어요. 여기에 주식송 음원 받고 벨 소리 바꾸세요. 이렇게 해놓으셨죠? 여기에 가면 주식송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다운받아가지고 달달달 외우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월 천만 원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또 보면은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서 지금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뉴프렉스를 보면은 야 요거가 제가 그 1월 11일. 1월 11일이면 뭐 이때에요. 이때 이때. 이때 여러분들한테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추천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눌림목 매매다. 이게 과매도 구간. 그렇죠? 이렇게 선을 거보면은 이 위치가 바로 눌림목 매수 구간이에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게 주가가 올라가서 뭐 이때는 상한가가 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2%로 이렇게 13.20%죠?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무려 20.35 보니까 24.35%까지 상승을 했네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제가 계속 가르쳐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종목을 보면은 카카오.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 누구나 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을 한번 보면은 제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했죠.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고르고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한다. 첫 번째 21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21선 우상향.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 매수. 이게 눌림목. 눌림목 매수. 두 번째가 눌림목 매수를 보면은 과매도 구간. 이런 과매도 구간이 매수 포인트에요. 여기서는 과매도 구간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올라가다가 이렇게 21 이동평균선의 눌림목. 이런 눌림목. 이런 거 올라가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가 이게 뭐 갑작스럽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 해도 됩니다. 21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걸 눌림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위치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주가가 그 사이에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계속 밀리면 손절. 이런 그 원칙 네 가지 원칙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한 85%까지 여러분들이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회사 뭐 카카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회사가 없을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다음 포탈 서비스도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이게 중요한 거. 이 두 개는 꼭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보면은 PBR하고 PER. PBR이 여기 2.5. 여기 3 이상이면은 고평가 국면이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PER.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을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8.64. 이거는 상당히 고평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의 말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가 이렇게 10 이하 3 이하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조업. 공장이 있고 시설이 있고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또 뭐 벤처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바이오 제약 뭐 엔터 이런 것들은 게임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거 하고는 좀 별로 관련이 없죠. 주로 어떤 걸 위주로 하냐 이렇게 그 업종. 업종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업종이게 보면은 인터넷 서비스 업종이 PER이 31이에요. 31. 그런데 여기는 뭐 18.64니까 업종보다 업종 평균보다는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저평가의 상황이죠. 자 그리고 뭐 이게 포탈 뭐 여러분도 다 알죠. 뭐 이렇게 보면은 카카오 서비스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뭐 모바일 서비스 뭐 PC 쪽에서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여기에서 포탈 서비스도 하고 이런 회사. 지금 보면은 매출이 말이에요. 4조 천억 6조 천억 7조 천억 8조 천억 매출이 8조 원데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4천 5백억 5천 9백억 5천 8백억 4천 7백억. 그러니까 매출도 이렇게 쭉 늘어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영업이익이 매출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5.79% 한 10%에서 좀 반 좀 줄었네요. 그리고 또 자기자본 수익률이 2.56% 13%에서 2.56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PBR 주가 순 자산비율 이거는 현재 주가가 5만 5천 3백억 5만 5천 3백억을 나눠줍니다. 뭘로? 여기에 보면은 BPS 한 주당 자산가치 2만 3천 7백억 7십오. 이걸 이제 나눠줘요. 2만 3천 7백억. 그러면 2.38 이게 3보다 낫죠. 그러니까 저평가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PER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현재 주가가 5만 5천 3백억 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이걸 나눠준다고 했어요. 뭘로?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592. 592 지난 작년만 하더라도 3천 원 이상 이렇게 수익을 냈네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눠주니까 95.69 이거는 좀 고평가의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카카오 여러분들이 재무상태 이렇게 또 다 아는 회사 한 번 제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를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종목은 골랐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종목을 골라서 직접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럼 전략을 짜야죠. 3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카카오를 매매를 한다 이랬을 때 이 자금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셋으로. 그럼 여기에서 이제 1차 1차 매수는 40% 4, 3, 10이 1,200만 원. 그다음에 2차는 30% 3, 3은 9, 900만 원. 그리고 3차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애를 해서 1차 여기 1,200만 원을 샀어요. 이게 사자마자 주가가 여기서 쭉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면 돼요. 이게 사자마자 올라가면은 제일 기분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수 같으면은 올라갈까 봐 한꺼번에 다 사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올라가면 다행이지만은 이게 주가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손절도 못하고 손실은 커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한 번에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수에서 고수가 되려면은 항상 분할 매수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방금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1차 매수한 후에. 이렇게 1차 매수한 후에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여기서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2차 매수하는 거예요. 2차 매수 9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2차 매수한 후에 또 마이너스 5% 내려와요. 그럼 이때 3차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염려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예비자금이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 이 심리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심리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뒷자금. 이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좀 내려오면 더 쌈되지 뭐 이런데.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내려오면 큰일 났네. 이거 원금에서 다 까지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절대 이 심리 안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예비자금 2차 3차 준비가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죠. 그래서 3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올 확률이 85%예요. 올라오면 플러스 5%에서 절반 플러스 10%에서 전량 이렇게 매도하고 나오세요. 그럼 나머지 15%는 내려올 확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15%의 확률로 이러면 마이너스 5%가 내려온다. 이때는 그냥 손절하고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뭐 더드들도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항상 우리는 이거 뭐 여기서 많이 하나 내려오는 거 손절 안 하고 버티면 오히려 손실폭은 커지고 여러분들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요.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손실은 손실대로 나오고 심리는 심리대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살 때 내려오는 건 안 사고 바닥치고 올라갔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죠. 그리고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하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하죠.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하죠. 이런 원칙 소위 말해서 위험관리 이것을 철저히 하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곧 수익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종목이 보니까 제주항공. 제주항공을 한번 보자고요. 제주항공도 마찬가지로 21선이 여기서 우상이야. 21선 우상이야. 눌림목 매수. 눌림목을 한번 보자고요. 눌림목에 보면 CCI가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이에요, 다. 과매도 구간. 여기도.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 수익.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 수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거 가지고 이럴 때마다 사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수익 연속으로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위치도 여기에서 눌림목 세 번의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하고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한 달에 500 이상, 꾸준하게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증시가 지금 보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7거래일 들어왔어요. 거기에다가 기관도 역시 또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면 주가가 2400포인트에서 벗어나서 2500여개서 반 등의 시작이 되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직도 안 늦었어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매수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 관련 조 조정시 여러분들이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2024년도에는 수익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